안녕하세요 대중음악의 이해 10주차 수업입니다. 오늘은 뮤지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있었던 공연 형태들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오페라의 발전에서부터 현재의 뮤지컬까지의 큰 흐름을 1시간 안에 구겨 넣어보려고 애를 써보겠지만 너무 길어질 때는 절반으로 나눠서 전반부와 후반부 2주차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트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느냐가 차이점이거든요. 드라마가 있는 음악.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도구가 뒤에 나오는 거죠. 드라마가 있는 음악이 오페라죠. 본질을 그대로 승부를 하려면 마이크를 빼야 되는 오페라의 성향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음악이 있는 드라마가 뮤지컬. 그래서 인공된 소리들을 저 멀리 전파를 해야 되면 마이크를 사용해야 되는 드라마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오페라 가수라고 하고 뮤지컬 배우라고 하는 걸 보면. 그렇구나. 음악에도 차이가 좀 있어요. 음악 형식이 고전이나 문학 작품에 기반을 두고서 작품이 이루어지잖아요. 오페라는. 그런데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작품도 있지만.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인기 있었던 드라마를 뮤지컬로 만들기도 하고. 아주 비교가 잘. 확 이해했어요. 이제 알겠네요. 네. 재미있는 영상이죠. 우리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오페라는 드라마가 있는 음악이고. 뮤지컬은 음악이 있는 드라마다. 오페라는 신화나 고정적인 문학 작품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뮤지컬은 드라마나 영화 등 다양한 소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물론 굉장히 좋은 시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업은 대학 강의니까 한 걸음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죠. 일단 뮤지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뮤지컬의 뿌리가 어딘지를 봐야 돼요. 그런데 뮤지컬. 우리가 지금 현재는 뮤지컬이라고 부르지만 원칙적으로는 뮤지컬, 때아트르입니다. 티어러라는 불어식 표현이에요. 때아트르라는 건 이 모든 뮤지컬들은 처음에 무대 위에서 극장에서 공연이 됐기 때문에 뮤지컬, 티어러라고 부릅니다. A form of theatrical performance that combines songs, spoken dialogue, acting and dance, 춤과 연기와 대사와 노래가 합쳐져 있는 극장의 공연의 하나의 형식이 바로 뮤지컬이다. 이 뮤지컬의 기원은 보드빌, 벌레스크, 민스트랄 같은 고전 공연물이 기원이라는 관점과 오페레타 등의 영향을 받은 영국 극장가의 뮤지컬 코미디, 혹은 뮤지컬 파스가 기원이라는 관점이 있다. 복잡해 보이지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뮤지컬, 우리가 알고 있는 20세기의 뮤지컬, 어떤 뮤지컬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오즈의 마법사라던가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여러 이런 20세기에 등장했던 뮤지컬들은 19세기 공연 형태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19세기 음악, 공연 형태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를 보면 지금 20세기의 뮤지컬이 어떤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겠죠. 오늘은 그 추적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은 어디서부터 보시면 되냐면 바로크 시대부터 보시면 돼요. 그 이전까지 있었던 고대, 중세, 르네상스 시대의 음악적인 특징들은 다성부 음악으로의 발전이었어요. 음악이 복잡해졌죠. 그런데 1600년도에 들어서면서 모노디, 즉 독창 노래, 반주가 있고 노래가 있는 형태가 가장 좋은 형태다라는 카메라타의 움직임이 생깁니다. 카메라타는 16세기 말 피렌체 귀족 바르디집에서 모인 학자, 시인 음악가의 모음입니다. 여기는 갈릴레오 갈릴리의 아버지였던 갈릴레이가 있었고 자코 페리라는 작곡가가 있었어요. 그들이 추구했던 건 고대 조각이나 건축에 상을 많은 그리스극의 재생에 관심을 갖습니다. 고대 음악이죠. 그리스 시대의 어떤 음악극, 리터지컬 드라마 혹은 그릭 드라마라고 말하는 이 드라마들이 오페라의 기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 네로 황제가 폭군이었지만 이런 그리스 드라마에서 연기를 하는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들고 연기하다가 마스크를 떨어뜨렸는데 아부한다라는 신화가 어휴 황제야 오늘 연기 너무 잘하셨습니다. 중간에 마스크를 떨어뜨리셨는데 그게 눈에 들어오진 않을 정도로 연기를 잘했어요. 라고 하니까 네로가 어? 나 마스크 떨어진 거 네가 봤어? 사용. 뭐 이랬다. 라는 얘기가 있죠. 그 정도로 예술을 좋아했어요. 그 당시에 그리스의 극, 그게 리터지컬 드라마, 그릭 드라마입니다. 이게 오페라의 기원이에요. 그럼 이 당시에 어떤 소재를 사용했을까요? 당연히 그 이전에 있었던 그리스들의 신화들 어떤 그 좀 더 높은 차원의 소재들을 담았겠죠. 왜냐하면 이건 하나의 예술 형태였으니까. 그런데 그런 극들에 혹시 마이크가 쓰였을까요? 안 쓰였겠죠. 전기도 발명되지 않았던 시점이었으니까. 제가 물론 굉장히 좋은 시각이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다. 성악가에 뭘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마이크는 없던 시기에 만들어진 공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연의 목적을 위해서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마이크는 없다라는 가정하에 어쿠스틱한 공간 내에서 가장 소리를 멀리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악의 발성은 발전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마이크를 사용하지 마이크라는 게 없는 상황에서 발전해온 게 오패라고 뮤지컬은 20세기 들어서 발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마이크가 있는 상황에서 발전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마이크를 사용하고 이 마이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사를 해도 잘 들리니까 대사가 더 많아지게 된 거죠. 큰 공간 안에서 마이크 없이 서로 대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 잘 안 들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안 들리는 대사를 전달하다 보니까 노래라는 방식으로 전달을 했던 거예요. 연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술의 전당 큰 콘서트홀에서 연극이 열립니다. 연극하는 사람들이 마이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소리가 뒷좌석까지 들릴까요? 안 들리겠죠. 근데 대학로 소극장이에요. 앞에서 끝까지의 거리가 10미터도 되지 않는 조그마한 공간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마이크를 사용하는 게 부담되겠죠. 너무 큰 소리가 들리니까. 이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발생의 흐름을 가져왔느냐를 파악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후기 르네상스 다성음악은 그리스극을 재현시키는데 적당치 않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왜? 후기 다성음악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리듬도 복잡하고 불규칙한 악구의 낭송조 선율 정적인 베이스를 가진 모노디양식이 발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노디양식이 다성음악에서 단성과 비교되는 단선율의 음악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오페라 아리아 같은 뮤지컬의 솔로 넘버 같은 반주가 있을 때 혼자 나와서 노래 불러야지 여덟 명에서 각자 파트 가지고 복잡하게 노래 부르면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게 메인 멜로디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이 그리스의 극을 재현하기 위해서 모노디라는 음악 양식을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오페라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입니다. 극음악은 감정표현이 필요. 무대에서 효과적인 공연 양식 추구 후에 이 양식은 레치타티보라고 불림. 이 레치타티보가 오페라와 뮤지컬을 특징이라고 차이를 두는 예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을 다 대사로 하지만 뮤지컬에는 그냥 말하는 대사가 있다. 대사나 감정도 전절해야 함으로 마이크를 사용한다. 이 관점이 이거예요. 오페라에서는 마이크가 없던 때니까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 인포메이션을 전달할 수 있을까? 오케이. 레치타티보로. 그러면 이 극하는 사람들의 감정은 아리아라는 노래로 전달을 하자. 이 두 가지의 개념이 생깁니다. 오페라는 세속음악이에요. 그 이전까지의 음악은 종교음악이었죠. 그러니까 시클리어 음악의 반대말. 갑자기 시클리어 음악의 반대말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릴리저스의 정르입니다. 종교음악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세속적인 장르에서 First Large Scale이 오페라입니다. 17세기 초 1600년대죠. 가장 중요한 예술적 발전으로 음악과 극의 결합, 라틴어로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단수가 오퍼스, 복수가 오페라입니다. 그래서 오퍼스 넘버 원 할 때 그 오퍼스가 라틴어로 월기라는 뜻이에요. 초기 발전은 피렌체에서 시작됩니다. 그 후 로마, 1630년 이후 베네치아, 나폴리 확산. 뭐가 보이시나요? 피렌체, 로마, 베네치아, 나폴리 다 이태리죠. 이태리에서 확산되고 발전되고 변화된 게 오페라예요. 오페라는 이태리에서 시작됩니다. 확산 과정에서 귀족 중심을 벗어나 도시민의 관심, 대중적 요구에 상응하는 많은 변화가 일어남. 얘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음악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바로 그 시대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은 귀족층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중산층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귀족 아니면 평민 혹은 노예 이런 시기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음악을 즐길 수 있다는 건 부르주아층, 지배층일 수밖에 없었고 그들 지배층의 어떤 지적인 욕구도 충족해야 되고 예술적인 욕구도 충족해야 되다 보니까 자꾸 어렵고 복잡하고 거대한 이런 것들만 다루게 됐는데 오페라가 유명해지고 많이 확산되고 19세기 들어서 산업혁명에 의해서 중산층이 만들어지고 이제는 계급보다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저변이 확대되면서 대중적인 요구가 오페라의 투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도시민의 대중적 요구에 상응하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페라와 뮤지컬을 나눌 때 소재의 차이가 있다. 물론 어떤 소재를 다루느냐는 그 장르의 특징을 결정짓기도 하지만 오페라도 이 발전되는 1600부터 1900년 현재까지 한 200, 300년의 시간 동안 소재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초기 오페라들은 다 고대 그리스의 신화적 이야기들을 소재로 삼았어요. 그래서 페리의 다푸네라던가 에오리트체 모두 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입니다. 높은 음역대 독창, 선호, 카운트 테너, 인카스트런트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오페라는 뮤지컬도 똑같겠지만 그냥 내가 곡을 써가지고 연주자 5명 사가지고 발표해서 성공하면 와 좋다 이런 곡들과는 제작비가 차원이 달랐겠죠. 오페라에는 무대가 필요하고 거대한 무대 장치들이 필요하고 성악가들이 필요하고 연주자가 필요하고 성악가들은 옷을 입어야 되고 노래 연습 외에 액팅 연습도 해야 되고 시나리오도 따라가야 되다 보니까 연습 기간도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페라가 망하면 그냥 내 교양곡 하나 발표했다 망하는 거랑은 차원이 나를 정도로 압박이 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안전한 방법을 찾았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카운트 테너 화려한 누구나 알만한 그리고 그 오페라 가수를 썼다라는 것만으로 뭔가 성공이 어느 정도는 보장될 수 있는 스타, 기용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게 바르코 시대에서부터 낭만 초기까지의 상황이에요. 그 카운트 테너의 일생을 다룬 게 파리넬리라는 영화입니다. 이 파리넬리에서 얘가 이제 거세당한 남자 배우예요. 그래서 변전기가 지나기 전에 그 2차 성징을 막아서 어렸을 때 그 높은 고음력의 사운드를 미성으로 갖고 있는 가수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초기 오페라의 어떤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최초의 오페라 그 오페라를 꼽아라 라고 했을 때 어떤 작품을 꼽을까요? 1607년에 오르페우스라는 작품을 꼽습니다. 얘는 물론 사실은 얘가 완전히 최초의 작품이에요. 보시면 알시겠지만 페리의 다푸네라는 작품 1597년입니다. 그리고 페리의 에오리디체라는 작품 역시 1600년이에요. 오르페우스의 부인이 에오리디체입니다. 에오리디체죠. 얼마나 그리스 신화에 관심이 많았는지 알겠죠. 이 사람이 무려 10년 전에 오페라 형태를 써놓지만 항상 최초라는 건 얼마나 음악적인 완성도, 가치가 있는가 그 다음에 역사가 평가했을 때 얼마만큼의 가치를 부여하는가 그리고 그 음악이 후대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가 로 최초의 작품을 꼽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이 최초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 처음 등장했을 때 악보 제목에 뭐라고 써있냐면 Fabula in Music가 라고 써있습니다. 이게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이 로르페우스라는 작품의 악보예요. 거기에 로르페우 Fabula in Music가 라고 써있죠. 이게 뭐냐면 Tale in Music이에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 음악 안에 음악 안에 이야기 이 당시에 최초 오페라를 썼던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도 또한 오페라를 쓰면서 음악 안에 이야기라는 표현을 써요. 어떻게 보면 드라마가 있는 음악 약간 관점은 비슷하죠. 오르페우스의 얘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오르페우스가 하프를 잘 다루는 존재고 에오르디체가 부인입니다. 에오르디체가 죽어요. 정령들이 와서 알려줍니다. 오르페우스가 지옥으로 가서 에오르디체를 구하러 가요. 지옥 문지기가 막으니까 하프 연주에서 감동시켜서 문 열어주고 또 지옥의 왕이 막으니까 지옥의 왕 부인한테 하프 연주에서 감동시켜서 남편한테 아예 쟤네들 보내줘요. 라고 하게 해요. 그러면서 지옥의 왕이 보내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절대 뒤돌아보지 마 라고 했는데 막 뛰어가다가 오르페우스가 우리 와이프 잘 오고 있나 라고 뒤돌아 봐서 오르페우스가 쭉 빨려 들어갔더라.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뭐 이런 컨셉입니다. 대충 어디든가 성경의 루키 같은 데서 들어본 내용이죠. 이게 그리스 신화예요. 그런데 이러한 최초의 오페라의 시작이 이런 식으로 전 유럽에 뻗어나가면서 각자들만의 방식으로 발전을 해요. 베네치아, 로마, 나폴리, 영국, 독일, 프랑스 이 모든 것들은 물론 지금이 오페라 시간이 아니니까 빠른 흐름으로 보면 어떠한 중요한 점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 독일 오페라 말로 대화하는 부분이 있더라. 프랑스 오페라 전통 발레를 오페라에 접합했더라. 이태리에서 대사 어떻게 전달하지? 레치타티브로 전달해야지 그래야지 그게 드라마틱한 효과도 있고 소리도 멀리 전달될 거 아니야 라고 했던 걸 얘는 어떻게 가고 있죠? 말로 대화하는 부분을 만들었어요. 프랑스 오페라 더 댄스 오프 킹입니다. 르 호아 덩스라는 작품이에요. 루이 14세가 워낙 발레 춤을 좋아해서 이 영화에서는 정갑티스 릴리라는 작곡가와 루이 14세와의 미묘한 관계들이 등장해요. 워낙 발레를 좋아해서 자기가 직접 공연하고 자기를 위한 곡을 쓰고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발레가 열심히 발전했던 프랑스 자국의 어떤 특징을 오페라에 넣고 싶었겠죠. 정통 발레를 조합을 해요. 지금 뮤지컬이 가지고 있는 댄스 여기에 기운을 두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죠. 영화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생애를 다룬 영화입니다.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 모차르트가 휘가로의 결혼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오페라를 만들겠다라고 요세프 2세를 설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휘가로의 결혼은 금서인데 휘가로의 결혼은 1786년에 나왔습니다. 1789년이 프랑스 혁명이에요. 프랑스 혁명 이전에 그 혁명을 만들어주기 위한 분위기 형성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가 왜 차별받아야 돼 암튼 이런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소설이에요. 그 소설을 갖다가 이 불안불안한 상황에서 오페라를 만든다고 하니까 당연히 반대했겠죠. 휘가로의 결혼은 금서인데 그런데 그런 프랑스 혁명이 있었던 프랑스의 스타일 발레를 갖다 쓴단 말이야? 음, 안 돼. 그래서 영화의 이 장면을 보시면 발레 연습을 하는 곳에서 검열관이 와서 악보를 찢습니다. 발레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음악 없이 춤만 추면 발레 아니죠. 음악 연주 안 하고 춤만 춰. 이래서 음악 없이 사람들이 나와서 띡딱띡딱 치니까 요제프 이사가 보더니 저게 뭐하는 짓이야. 발레는 안 된다고 해서 음악을 뺐습니다. 아예 무슨 짓이야. 음악 다시 넣어. 해서 음악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보는 건 로마 오페라는 레치타티보와 아리아의 구분이 확실해진다. 베네치아 오페라에는 유럽 최초의 공공오페라가 시작되고 오페라의 대중화가 되면서 이태리 전역과 프랑스 독일로 퍼진다. 17세기 중반 30개 이상의 오페라하우스를 보유했고 1700개의 오페라를 초연했다. 그 당시에 최초의 오페라가 옳을 표였습니다. 나폴리 오페라 스칼라티가 나폴리 오페라를 정상에 올려놓고 인터르메쪼 희극 에피소드가 독립 오페라 마칸에 삽입되는 희극적 작품 인터르메쪼가 또 뒤에 프랑스 오페라에 전해지면서 이런 프랑스가 자국의 오페라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나폴리 어디 이곳에서 온 인터르메쪼에 이렇게 열광하다니 우리 이럴 수 없지 그건 오페라 부파잖아 오페라는 고귀한 어떤 예술 형태인데 오페라 부파라는 가벼운 거에 우리가 이렇게 열광하더니 그럴 수 없어 그게 부폭 논쟁이에요 전 세계에서 자국만의 방식으로 오페라를 발전시키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생겨납니다 자, 여기에서 키워드 오페라 부파입니다 오페라는 오페라 세레야와 오페라 부파로 나눠져요 쉽게 말해서 진지한 오페라 가벼운 오페라예요 이 가벼운 오페라를 오페레타라고 합니다 오페라보다 작다 파블로인 뮤지카 테일린 뮤직에서 시작했던 음악이 점점, 그래, 그리스 신화 우리한테는 이쪽 라인이 어울려 문학 작품, 어려운 소재들 오페라 시리어스예요 그랜드 오페라입니다 얘는 이태리어, 얘는 프랑스식 표현입니다 오페라 세레야와 정반대되는 게 오페라 부파예요 아, 얘네 너무 심각해 우린 조금 가벼울 거야 그랜드 오페라, 그렁 오페라라고 합니다 그렁 오페라와 반대되는 게 오페라 코미크, 코메디 오페라예요 그래서 프랑스는 지금도 코메디라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 코메디다라고 쓰지 않고 조금 더 이런 가벼운, 라이탄 형식의 공연 예술을 얘기할 때 코미크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다 가벼운 오페라예요 가벼운 오페라가 이태리에서 공연되면 오페라 부파 프랑스에서 공연되면 오페라 코미크 독일에서 공연되면 징슈필 영국에서 공연되면 발라드 오페라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 오페레타, 대표작이 오픈바흐의 오르페우스 인 더 언더월드 이게 뭐죠? 지옥의 오르페우스 이 오르페우스 누구죠? 예요 오르페우 소재가 다 겹치죠 라이트 오페라예요 이 라이트 오페라 가벼운 오페라 스포큰 다이알로그 말하듯 그냥 말하는 대사가 있었다라는 거 노래가 있었고 춤이 있었다라는 거 악기 편성이나 극의 길이나 주제들이 좀 더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더 서민에게 혹은 더 재밌는 내용 축소되고 더 간결한 형식이었다라는 거예요 대사, 노래, 춤 대사, 노래, 춤 아 라이트 오페라가 뮤지컬의 뿌리가 되겠구나 라는 개념이 보이시죠 이런 오페라가 형성될 때 재미있는 사건을 하나 1750년대 사건입니다 모차르트가 1756년생이죠 그 당시의 상황인 거예요 부폭 논쟁이면 이탈리아 오페라와 프랑스 오페라 중 어느 것이 더 우위에 있는가 오페라 부파와 같은 파격적 오페라를 용납할 수 있는가 왜? 이 음악을 듣던 사람들은 이쪽 사람들이에요 브루즈아층, 지배층, 난 똑똑해 우리가 즐기는 예술은 훨씬 더 고귀여야 되고 훨씬 더 깊이가 있어야 돼 라는 사람이 갑자기 어디 이태리에서 오페레타, 오페라 부파, 라이트 오페라 같은 인터르메쪼가 유입이 돼요 인터르메쪼 어디서 볼 수 있었냐? 여기입니다 희극 에피소드가 독립 오페라 막간에 삽입된 희극 작품 웃기는 소재를 담은 아주 가벼운 뮤지컬에 우리가 이렇게 열광하고 있다니 당시 인터르메쪼라고 불렀던 노래는 등장인물이 두 명밖에 되지 않는 이 오페라의 문화의 선두주자로 믿었던 프랑스 대중이 열광한다는 사실은 문화적 골수 애극자들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이때 루소가 등장한다 그런데 이미 참외록이나 에밀 같은 작품으로 국민적 찬사를 받아오던 그가 조악한 라폴리시 코메 오페라를 두둔함에 나사고 찬양하고 나선 것이다 루소는 더 나아가 코메 오페라에 너무나 잘 조합되는 이탈리아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며 오페라에서만큼은 프랑스어가 적합하지 않다는 무효운까지 폈다 급기야 당시 파리의 지식계층이 이탈리아 오페라에 대해 안티와 찬티로 나누어 말 그대로 피튀기는 마을에 싸움을 하는 그 유명한 부폰 논쟁을 일으키고 만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오페라가 만들어질 때도 그걸 즐기는 대중들 사이에 오페라의 오페라가 무엇인가 오페라가 어떤 형태가 돼야 되고 어떤 예술 형태가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너무나도 컸다라는 거예요 이런 오페라의 특징들 글루기 1762년도에 오르페우스와 에우리 디체라는 작품으로 오페라 개혁을 합니다 어디서 봤죠? 여기서도 오르페우스 여기서도 오르페우스 여기서도 오르페우스입니다 왜? 에어리즈 제가 오르페우스 부인이니까 소재가 겹치고 있는 게 보이죠 아이러니하게도 글루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페라 부파 오페라 세리아 둘 다 문제가 있어 너희들 너무 멀리 벗어났어 Straight too far From what 오페라 should really be 오페라가 진짜 원했던 건 뭐지? 최초의 그리스 극의 재생 그 거대했던 어떤 그리스의 문화 유산들을 우리가 다시 이 시대의 음악으로 재현해보자 이게 오페라의 시작이었어요 감정이 전달돼야 되고 드라마가 있어야 되고 그 드라마가 사람들과 공감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목표점들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오페라는 앞부분은 설명했지만 실패하면 너무 타격이 크다 보니까 자꾸 성공 위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페라 부파는 신선함을 잊어버려요 조크는 이미 너무 뻔하고 희극적인 요소들은 너무 뻔하고 캐릭터들은 계속 반복되고 오페라 세리아는 성공을 위해서 유명 가수 초청하다 보니까 그 가수들 기 살려줘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수의 테크닉에만 너무 집중하는 곡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소재는 더 이상 신선하지도 않고 흥미롭지도 않고 이미 화석화되어 있는 너무 많이 썼던 맨날 신화에 맨날 왕들이 등장하는 소재들 보컬 라인은 너무 화려해서 오디언스가 대체 무슨 멜로디를 부르고 있는 건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오리지널 멜로디를 더 이상은 알아드릴 수 없어요 너무 화려하게 장식이 돼 있어서 그래서 글루기 다시 리턴 투 이츠 오리진 오페라의 첫 시작으로 돌아가자 휴먼 드라마에 좀 더 집중하고 그 휴먼들이 갖고 있는 열정 그걸 전달하는 감정에 좀 더 집중하자 대사와 음악 사용되는 스크립트와 멜로디가 동일한 중요성을 갖게 하자 왜 이렇게 쇼에만 집중을 하고 있느냐라는 게 글룩의 오페라 개혁입니다 이게 1762년 모차르트가 6살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차르트는 그 뒤로 글룩의 영향을 받은 오페라들을 만들어내고 그 오페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들었던 따라라따따따따따따따따 등장하는 마술피리 그 다음에 돈지오바니 갑자기 또 하나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피가로의 결혼 이런 작품들이에요 다 오페라 개혁 이후의 작품들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아까 이들이 얘기했던 소재라는 거 대사나 감정 전달 오페라 가수 뮤지컬 배우 신화나 고전적 문학작품 기반 이미 1700년도에 이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19세기로 와서 음악의 저변이 확대되면서 엄청난 변화들이 생깁니다 일단 오페라는 어떤 변화를 만냐면 대충 한 3가지 정도의 큰 변혁의 시대를 가져요 첫 번째가 벨칸토입니다 뷰티블 싱 19세기 초에요 로시니의 작품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러니까 성악가들이 좀 더 발성과 사운드와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그래서 조금 더 성악가의 아리아 중심의 음악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다가 베르디의 시대로 와요 누군가는 베르디의 오페라 개혁이라고 부릅니다 나부코 리콜레토 라트라피아타 가장 유명한 오페라죠 일트라바토르의 아이다 디스플레이 오브 보컬 파이어믹스 투 드라마틱 스토리텔링 어떤 얘기죠 글룩이 했던 생각과 똑같죠 글룩이 이 당시에 오페라 개혁을 1762년에 했지만 다시 베르디가 곡을 쓰게 되는 1842년도 대충 한 80년쯤 지난 뒤에는 원점 돼 있더라 왜? 벨칸토 창법 때문에 이 벨칸토 시기를 지나가면서 다시 성악가들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멜로디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시대가 와서 다시 드라마를 놓쳐버리더라 변화주자 어떤 데서 디스플레이 오브 보컬 파이어믹 보컬의 불꽃놀이 같은 이런 어떤 표현 방식에서 다시 드라마틱 스토리텔링을 하는 음악으로 그리고 좀 더 리얼리스틱 현실에 집중해보자 라는 관점을 갖습니다 베리스몽 이 관점이 훨씬 더 극대화된 거예요 1890년도에서 20세기 초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귀족이나 상류층의 삶을 소재로 한 종래의 오페라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생깁니다 주로 귀족이나 상류층의 삶을 소재로 많이 순화됐죠 오페라 개혁을 통해서 그 동안은 오직 신하와 왕들만 등장했었는데 그래도 상류층이나 귀족 얘기로 많이 순화됐지만 이것 또한 우리한테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젊은 작곡가들이 노동자와 농민, 어민들의 삶을 미화하거나 승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체험 당시 발전하던 사진 예술의 영향을 받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장하는 오페라가 푸치니의 오페라예요 토스카 1900년을 기준으로 4년씩 뒤 앞으로 외우면 푸치니의 3대 작품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라보엠, 토스카, 마담버터플라이, 나비 부인이죠 그리고 투란도트는 푸치니가 완성시킨 작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센 도르마라는 곡은 유명하지만 뒷부분은 다른 작곡가에서 완성된 거니까 100% 푸치니의 창작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이게 이탈리아의 상황이에요 이탈리아와 독일은 색깔 자체가 다르죠 독일은 어떤 일이 있었냐 제시엠, 이거 맨날 배우는 거 까먹어요 제시엠, 트쿤, 스타렉, 이렇게 읽나요? 네, 컴플릭 웰트 오브 알트예요 오페라는 총체 집약형인 예술이다 그러므로 이 오페라가 가져야 되는 건 이런 것들이다 일상에 대비되는 예술 언어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라이트 모티브, 무한 선율 등의 음악적인 파급력이 있어야 된다 대표적인 작곡가 박은호입니다 박은호는 동시대의 오페라들을 시청, 시각적, 청각적, 쾌력을 목표로 삼아 무대 위 스펙타클과 기억의 부적절한 함석으로 타락한 예술이라고 비판해요 이 사람이 비판한 거? 이 앞쪽 시대의 오페라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비극을 예술의 극치로 이해하며 오페라는 독일적 맥락에서 재창조되어야 할 원적전 종합예술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타노이저, 로앤그린, 트리스탄과 이졸대, 리벨룬겐의 반지 시리즈예요 하나의 오페라입니다 이 오페라 4개 다 보려면 3박 4일 걸리죠 어떤 뿌리가 가는지 아시겠죠? 좀 더 대중한테 다가가려는 움직임과 예술의 가치로서 남아야 되는 움직임 이 두 가지가 상충하는 게 19세기 오페라예요 그런데 이 19세기 오페라 이 오페라 볼 수 있는 사람들 누구였을까요? 쉽게 말해서 돈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클래식 예술은 기본적으로 브루즈와 엔터테인먼트예요 지배층, 상륙층만이 즐길 수 있었던 그런데 그들의 음악이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음악이 전부라고 알고 있지만 그런 브루즈와 엔터테인먼트 외에 얼마든지 아래 계층들이 일반 서민들이 즐기던 동시에 예술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술들은 잘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겠죠 어쨌든 브루즈와 엔터테인먼트지만 많은 대중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오페라가 19세기 땐 대중음악이었어요 지금의 뮤지컬과 다를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들이 마이크를 안 쓰려고 했기 때문에 안 썼나요? 없었어요 마이크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쿠스틱한 환경 내에서 최대한의 드라마틱한 요소들과 예술적인 조합들을 결합해서 완성시킨 게 오페라의 형태인 거예요 항상 그 당시에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디바이스들과 장비들과 기기들을 조합해서 발전을 나름대로 해온 겁니다 3대 흥행작 보면 라트리비아타, 카르멘, 라보엠입니다 이 모든 오페라 작품들은 뮤지컬로 재해석이 돼요 일단 가장 유명한 건 라트리비아타죠 소재 보세요 라트리비아타 어디 있었죠? 베르디 작품입니다 라트리비아타 1853년 젊은 귀족 알프레도 사교계에 꽂힌 비올렛의 사랑에 빠집니다 남녀가 만나서 사랑에 빠져요 남자 가난하고 여자 화륙에 있던 사람입니다 둘이 결혼해서 동거하면서 딴 쪽으로 가서 아버지가 찾아와서 아들이랑 헤어져 알겠어요 편지 써놓고 떠납니다 남자는 편지만 보고 배신감을 느낍니다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결국은 병으로 숨을 거둔다 카르멘 스페인 남부 세빌라 담배공장 어, 경장이라고 잘못 썼네요 담배공장 여직공인 카르멘은 경비부대 군 호셀, 돈 호셀을 유혹한다 카렌이 싸움 끝에 감옥에 갇히자 호세는 카르멘 유혹에 넘어가 같이 도망가 산속에서 밀순꾸도가 산용한다 어느 날 호세의 제가 왜 이렇게 오타가 많죠? 지금 다시 봤더니 제가 PPT 올려드릴 때는 수정해서 올려드릴게요 몸살 앓고 졸면서 써서 오타가 너무 많네요 어쨌든 카르멘도 여자가 남자를 유혹합니다 남자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약혼녀가 찾아와요 남자한테 약혼녀가 있었던 거죠 얼마 뒤에 호세가 카르멘 잊지 못해서 다시 돌아오지만 카르멘은 딴 남자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로 그녀를 찌릅니다 주인공 죽죠 주인공 죽죠 라보엠 라보엠은 뭐죠? 베리스모 작품입니다 젊은 작곡가들이 좀 더 우리 옆에 있는 바로 가까이에 있는 소재들로 오페라를 만들어보자 라고 했던 작품입니다 파리 라틴 지역 다락방에 사는 시인 화가, 음악가, 철학자 모두 가난한 예술가 옆방 미미와 시인이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오해로 헤어집니다 라티리베타랑 똑같죠 폐병을 심하게 앓고 있는 미미는 오해가 회복되지만 다시 죽습니다 라티리베타의 비올레타가 뭘로 죽었을까요? 폐병으로 죽습니다 왜 폐병일까요? 이 당시에 가장 보편적인 병이 아마 폐병이었겠죠 라티리베타, 카르멘, 라보엠 다 어떻게 되죠? 주인공 죽어요 막장 드라마의 시작이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 라보엠은 렌트라는 작품으로 다시 뮤지컬화 되요 젊은 작곡가 로저와 클럽 댄서 미미의 사랑 이야기 여기서 폐병으로 죽었다면 여기서는 뭘로 죽을까요? 에이즈, 마약 정도 이렇게 소재가 변해가는 겁니다 좀 더 우리의 현실을 보고자 했던 1896년의 움직임과 좀 더 우리의 현실을 투영하고자 하는 1993년도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선택할 수 있는 예를 들어 폐병을 선택할지 에이즈를 선택할지가 다를 뿐이지 플롯 다른가요? 시나리오 다른가요? 똑같죠 뮤지컬과 오페라를 띄워놓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한 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뮤지컬로 와보죠 그러면 이제 1900년대까지의 흐름이 쭉 보이시나요? 이들이 어떤 고민을 해왔었고 어떤 발전사를 가져왔으며 뮤지컬들은 어떤 특징이 오페라는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고 요소들을 갖고 있는가 전체적인 맥락이 제가 너무 빨리 설명했지만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고 뮤지컬 파트로 와보죠 뮤지컬의 기원 첫 번째 보드빌, 벌레스크, 민스트럴 같은 고전 공연물에서 왔다라고 했습니다 모두 19세기 거예요 그러면 얘 누가 즐기던 거였을까요? 귀족들? 지배계층? 아니겠죠 오페라 얘기할 때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장르들이에요 얘 1894년 1894년의 보드빌입니다 1898년의 벌레스크 1899년의 민스트럴 그 다음에 1879년의 펄스예요 클래식 공부하신 분들도 보드빌, 민스트럴, 벌레스크 들어보신 적 없죠 왜? 이건 브루즈와 엔터테인먼트의 장르들이 아니었어요 이건 더 낮은 더 낮은 계급 더 낮은 층들이 정말 일반 서민들과 대중들이 즐기던 공연 예술물이었습니다 당시 상황 보죠 지금 우리가 쓰는 핀 마이크 쓸 수 있나요? 지금 우리가 쓰는 조명 쓸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쓰는 빔 프로젝트 못 쓰는 시대였겠죠 그런 재료가 없는 시대에 맞는 어떠한 생각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 치면 어쿠스틱한 환경에서 공연되는 그냥 연극 작품 연극 작품인데 좀 더 재밌어야 되니까 시리어스한 신화를 소재로 하는 게 아니라 재미있게 흑인 분장하고 나온 민스트럴 쇼입니다 보통 백인이 흑인 분장하고 나와서 웃기는 거고 여기에 주인공 이름이 짐 크러 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남북전쟁이 끝나고 노예가 해방됐을 때부터 시작된 흑인 차별법의 이름이 짐 크러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허리케인 블루나 최근에 의정부고 졸업 작품 졸업 앨범에서도 흑인 분장하고 나와서 사진 찍어가지고 샘 오취리랑 문제대선정 있죠 언제까지 흑인을 비하하면서 웃길 것인가 그 시작이 얘입니다 얘는 아예 그런 쇼예요 백인이 흑인 분장하고 나와서 웃기는 쇼입니다 인종에 대한 어떤 비하들 보면 댄스 댄스 뭔가 느낌이죠 대중들이 즐겼던 그래서 뮤지컬과 오페라를 둘로 나눠보자면 브루즈와 엔터테인먼트랑 프로레트리한 엔터테인먼트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시클리어 세속적인 요소 스토리가 있고 스테이지 무대가 있으며 앱팅이 있고 댄스가 있었던 것들은 공통점이 있다 이 뒤로 잠깐 갔다가 다시 이 부분으로 돌아와 보죠 여러분 뮤지컬 공연은 라이브 공연인가요 녹화된 공연인가요 라이브 공연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뮤지컬을 본다 뮤지컬을 접한다 하면 극장에 가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뮤지컬을 매 주말마다 보실 수 없으니까 뮤지컬을 전반적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냐면 뮤지컬 영화를 보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뒤쪽부터는 뮤지컬 영화를 중점으로 뮤지컬 원작과 영화 이 두 가지를 설명하면서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공연은 레코딩이 돼 있는 공연을 본다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죠 현장에서 봐야 되니까 그런데 뮤지컬을 영화로 만들어 놓으면 감독의 의도와 모든 것들이 충실히 반영되기 때문에 이 흐름을 훨씬 더 잘 보실 수 있습니다 뮤지컬 티어러라고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뮤지컬과 뮤지컬 필름이라고 말하는 뮤지컬 장르의 영화 얘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요 그런데 뭐가 먼저일까요 항상 공연이 스테이지에서 생기고 난 다음에 그게 영화화 되는 게 자연한 수순이겠죠 이런 뮤지컬 필름은 자연스럽게 스테이지 뮤지컬 After the emergence of sound film technology 필름의 영화에 사운드가 등장하면서부터 발전을 해요 당연하겠죠 뮤지컬 영화인데 사운드가 없으면 안 등장했겠죠 흥행을 전혀 표현이 안 됐겠죠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1927년도 재즈 싱어가 최초의 유성 영화예요 퍼스트 사운드 필름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인공이 R. 존슨이에요 이 R. 존슨 그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가수예요 그래서 엄청난 페이를 받고 이 영화를 찍습니다 원래 높이 부르면 귀찮아서 안 찍으려고 높이 불렀는데 그거 돈까지 줬다라고 해요 그런데 아무튼 이 영화가 대박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모든 영화사들이 오케이 사운드가 있는 필름을 만들어보자 왜냐하면 이 이전까지는 영화 제작사들이 그랬어요 아니 지금으로도 흥행이 잘 되는데 누가 배우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겠어 그냥 지금 자막으로도 충분히 스토리를 전달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영화 이후에 모든 영화사들이 사운드 필름을 만드는 데 집중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사운드가 있는 영화를 보고 있는 겁니다 1927년 작이에요 내용이 어떻게 되냐 마치 엘 존슨의 자서전을 옮겨 놓은 듯 보드빌 대신 성가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집을 떠나는 장면 보드빌 배우로 성공 임종을 맞이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성가대에서 부르는 콜 니드라이와 민스트럴 쇼에서 부르는 민스트럴 쇼처럼 흑인 분장을 하고 부르는 메미는 영화의 백니다 라는 글입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보드빌 민스트럴 쇼처럼 민스트럴 쇼즈 기존에 있었던 오페라 아리아 레치타티보 하다못해 오페라타 오페라 부파 라는 장르와 뮤지컬에서 등장하는 보드빌 벌레스크 민스트럴 펄스 이런 작품들은 이런 작품들은 제가 이분법적인 분류를 경계하라고 하지만 브루즈와 엔터테인먼트랑 폴로티라 엔터테인먼트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중음악의 발전은 이쪽 계열에서 철저하게 대중들의 시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즐기던 그 문화를 중심으로 컬처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면 뮤지컬의 시작이 이러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되나요? 그렇지 않겠죠 오페라의 시작 이랬지만 중간에 엄청나게 진통을 겪는 것들이 앞에서 보였죠 뮤지컬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알면 현재를 알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여기서 딱 보입니다 일단 전반적인 역사적 흐름부터 보죠 1930년대에서 50년대는 퍼스트 클래시컬 에라예요 뮤지컬 필름이 만들어지는 뮤지컬 영화가 나오는 클래시컬 에라입니다 당시에 브로드웨이 메들리라는 All Talking, All Singing, All Dancing 엄청난 유성 영화라는 걸 자랑하고 있죠 그 다음에 뮤지컬 필름으로서 가장 흥행했던 작품이 오즈의 마법사예요 1939년 랜드마크 필름입니다 그리고 52년도 Singing in the Lane 사랑은 비를 타고로 한국말로 번역이 되나요 이 작품은 어떤 시대를 담고 있냐면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의 전환되는 이 시기의 얘기 1920년대의 얘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기에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1930년, 50년은 워너브러스, 빅터, MGM에서 중심을 두고 만들어졌다면 지금은 훨씬 더 많은 배급사들이 생기고 경쟁들이 생기면서 여러 작품들의 특징이 만들어지겠죠 첫 번째 클래식 에라의 시대입니다 60년대를 맞이합니다 필름 베이스던 스테이지 뮤지컬 이게 뮤지컬 공연작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대에서 보는 Became Critical and Box Office Successes 이런 뮤지컬 공연작을 기반으로 했던 필름들이 성공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 웨스트아의 스토리 1957년도에 뮤지컬로 공개되고 61년도에 영화화됩니다 흥행에 성공해요 Sound of Music 59년도에 만들어지고 65년도에 영화화됩니다 흥행에 성공해요 셸브르의 우산 Le Barclay de Cherbourg 1964년작입니다 셸브르그는 기록적인 작품이에요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대사는 다 노래로 돼 있습니다 안녕 하나까지 안녕 이런 식으로 멜로디로 만들어요 어떤 컨셉을 갖고 가고 있죠 오페라에 쓰였던 레치타티보적인 특징 요소를 가져온 거예요 오페라에도 대사가 있었고 뮤지컬에도 노래로 만들어진 대사들이 있어요 물론 비율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이 오페라와 뮤지컬의 큰 차이를 결정적인 차이는 아니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대표적인 작품을 하나 얘기해 드리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피그말리온이라는 플레이가 있습니다 연극이에요 1913년 작품입니다 이 1913년 피그말리온이란 작품이 피그말리온이라는 영화로 1938년도에 만들어져요 피그말리온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인가 이름인가 그래요 자기가 조각작품을 만들었는데 너무 아름다운 여인을 만들어서 그 조각작품과 사랑에 빠진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피그말리온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만든 작품이 너무 훌륭해서 자기 작품과 사랑에 빠지는 역할이에요 얘기에요 이 피그말리온이 My Fair Lady 라는 작품으로 1956년 뮤지컬로 흥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64년 동일한 이름으로 영화로 제작이 돼요 그래서 이 박사가 주인공의 오드리 헷번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오드리 헷번이 말을 굉장히 천박하게 하는 여잔데 이 천박하게 하는 오드리 헷번을 내가 고쳐보겠다 언어는 위대한 거고 나는 그 기술이 있으니까 그래서 언어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서 천박하게 살았던 그녀를 여러 이제 화려한 그런 귀족들의 사회에 되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틀어놓고 캡쳐를 했어요 색감과 구도 놀랐죠 1964년도 필름이에요 그런데 인상주의 그림을 보는 듯이 암튼 색감과 구도와 표현력이 굉장히 좋죠 물론 리마스터링이 돼있는 버전이지만 오리지널 버전을 봐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어떤 색감의 느낌이 이게 64년도 작품이라는 게 되게 보면서 놀랍니다 자 어떤 흐름이 보이나요 1913년도 플레이 연극이었던 게 영화로 만들어지고 뮤지컬로 만들어진 다음에 뮤지컬 영화화 돼요 소재는 동일하지만 그 시대에 사람들이 어떤 걸 즐기는가 어떤 공연 형태가 있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죠 대중음악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요 소재는 한정적이고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재해석 재발전시킴으로 예술 형태는 발전해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20세기 초반에 가장 대표적인 어떤 재해석 본입니다 연극 왜 연극 이었을까요 연극이 가장 보편적이니까 56년도 왜 뮤지컬 이었을까요 뮤지컬로 만드는 게 가장 대중적으로 보편적이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인 거예요 이때 마이크 썼을까요 마이크를 쓰기 위해서 연극 만들었을까요 이때도 역시 마이크 이들이 쓸 수 있는 마이크는 없었어요 이때는 어쿠스틱 에라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는 있었지만 역시 어쿠스틱한 마이크를 쓸 때예요 큰 혼합의 소리를 내면 바이널 테이브에 기록이 되는 이들이 쓸 수 있는 마이크 증폭장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디바이스의 발전 이전에 그들이 즐기던 공연 형태 이런 공연 문화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2페이지까지 보고 뒷부분은 다음 시간 아무튼 최대로 다 해볼게요 1970년대에 옵니다 좀 껄끄러운 현실과 마주하게 돼요 196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죠 베트남전쟁 참전이 있었죠 그래서 그 베트남전쟁 참전의 반전운동으로 카운터컬처 반문화운동이 생긴다 성해방 혹은 여성 페미니즘 이런 모든 소외됐던 것들을 외치는 그런 문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헤이스코드라는 영화 미국 영화 검열 제도가 68년도에 해제가 돼요 이러면서 60년대의 상황에서 70년대로 넘어오면서 껄끄러운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라는 게 소재들이 이제는 그동안에 어떤 셀프 검열을 놓고 새로운 소재들을 다뤄요 대표적으로 로키오로 픽처소 73년도 뮤지컬입니다 75년도에 영화가 됐어요 이 로키오로 픽처소에는 엽기적인 것들만 담겨 있어요 아마 한국에서는 원본으로 공연하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음악은 내내 굉장히 신내는 락앤롤 음악에 그 당시에 70년대에 들을 수 있는 50년부터 70년대에 팝적인 사운드가 다 담겨 있습니다 한 번도 지루하지 않게 음악은 들을 수 있어요 그건 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71년도 뮤지컬 78년도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존 트러블타가 엄청나게 유명해지고 1979년에 나오는 토요일 밤의 열기를 통해서 완벽한 스타덤에 오르게 되죠 그리스 뮤지컬 또한 지금 보면 굉장히 불편해요 제가 그리스 뮤지컬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실제로도 두 번 보고 새로운 배우들의 버전이 나올 때마다 가능한 한 다 이렇게 다운받던 유튜브에서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티켓이 생겨서 한 번 보러 갔는데 내가 봤던 뮤지컬 중에 제일 비싼 티켓으로 갔는데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되게 웃긴 얘기지만 왜? 내 아들이 이럴까봐 이게 고등학생들 얘기예요 고등학생들 얘기인데 우리의 감성에선 생각할 수 없는 여러가지 에피소드들이 나옵니다 내 아들이 저러고 다닐까봐 이제 그냥 뮤지컬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좀 약간 우스갯소리예요 그런데 이런 고등학생들의 모습 지저스 크라이스 슈퍼스타가 71년도에 뮤지컬화됐고 73년도에 영화화됩니다 어떤 작품이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까지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유다가 등장해서 유다가 유일하게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그를 돕고 변화시키려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나머지 인물들은 추종자 하지만 마지막에는 도망가는 약간의 이제 사이드 역할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슈퍼스타라는 이름까지 붙여놓죠 종교적 작품이었던 제 해석 지금까지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던 신성한 영역에 대한 도전 음악은 락 오페라입니다 엄청나게 파워풀하고 되게 재밌어요 70년에서 80년대로 넘어오면서 아 뮤지컬이 다양한 소재로 흥행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제작사들이 캐치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작품들은 돈이 있어야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작사들이 얼마만큼 돈을 대준냐가 중요했고 드디어 제작사들은 그래 뮤지컬도 한 방이 있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돈을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80년도에 레미제라블 프랑스에서 먼저 개봉하고 영어 버전으로 85년도에 개봉한 다음에 2012년도에 영화가 됐습니다 레미제라블 캐치 81년도 2019년도 최근에 이제 실사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알라딘도 그렇고 뷰티 앤더 비스트도 그렇고 영화가 되고 있죠 캐치 팬텀 오브 오페라도 86년도에 만들어지고 2004년도에 영화화 미스 사이공 1989년도 미스 사이공은 푸치니의 마담 버터플라이를 뮤지컬화 한 내용이에요 80년 81년 86년 89년 이 80년대에 만들어진 뮤지컬이 세계 4대 뮤지컬입니다 세계 4대 뮤지컬이 뭐냐라고 누가 물으면 레미제라블 캐치 팬텀 오브 오페라 미스 사이공 이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투자가 되기 시작하면 어떠한 사건이 생기는가 레미제라블과 미스 사이공은 클로드 미셸 쉠베레그의 작품이고요 캐치와 팬텀 오브 디 오페라는 앤주로 로이드 웨버의 작품입니다 지저스 크라이스 슈퍼스타도 앤주로 로이드 웨버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4대 뮤지컬은 이렇게 꼽지만 5대 뮤지컬을 꼽아라 그러면 지저스 크라이스 슈퍼스타가 꼽습니다 여기 앤주로 로이드 웨버 써있죠 엄청나죠 이 미셸 아놀드 쉠베르크랑은 큰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찾아봤는데 이 쉠베르그랑 앤드로이드 웨버 이름 알고 있으면 뮤지컬 세계 5대 뮤지컬 끝나는 거예요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사람은 프랭크 와일드 혼입니다 지킬박사와 하이든 몬테크리스토 이런 작품들을 만든 사람이에요 굉장히 다크하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 처절한 어떤 사운드가 있는 되게 한국적인 사운드를 많이 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작품과도 조금 차이를 갖는 어떤 이 사람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프랭크 와일드 혼의 작품들 재미있으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1980년에서부터 여기까지만 설명드리죠 기술력들이 발전하면서 그 이전에 썼던 애니메이션들의 음악을 담기 시작하고 그 음악을 담았던 뮤지컬 애니메이션들이 흥행을 하는 건 90년대에요 알라딘 1992년에 만들어집니다 2019년도에 영화가 되고요 크리스마스의 악몽 이집트의 왕자 98년 미녀와 야수 91년 라이온킹 94년 그리고 이 흐름이 지금의 프로즌 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3년 메가 히트작이죠 이 프로즌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건 가능했던 건 그 앞부분에 최초의 미키마우스가 등장해서 판타지아 최초의 음악을 애니션 애니션과 붙이면서 미키마우진 기법을 선보였던 판타지아에서부터 완전한 알라딘은 그 이전에 뮤지컬로 공연된 적 없죠 영화 소재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실사와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재밌죠 얘와의 차이가 느껴지나요 연극 영화 뮤지컬 뮤지컬 영화 애니메이션 실사와 그럼 그 다음에 뮤지컬 작품 얼마든지 그 흐름이 보이죠 이게 1980년에도 2000대까지 뉴밀레니엄 시대까지의 상황이에요 대충 흐름이 조금 눈에 보이시나요 지금이 56분 이어서 여기까지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2010년부터 현재까지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 세컨 클래시컬 에라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첫 번째 퍼스트 클래시컬 에라가 이 시대입니다 지금 2010년부터 여러분이 살고 계신 곳이 여기에요 2000년대에 들어서 노트르담드 파리 레디 꽁다몽 쉽게 로미와 줄리엔 1998 2000년 2001년도 작품입니다 얘네가 프랑스 3대 뮤지컬 이에요 뭔가 세계 4대 뮤지컬 3대 뮤지컬 하는데 이걸 세계 4대 바이올린 콘체르트랑 비교해보면 1806년 1844년 1878년 얘네랑 비교하면 애기들이죠 거의 200년 정도 차이나는 뮤지컬이 왜 지금 대중감각에 맞춰져 있는가 그건 뮤지컬의 특징이 아니에요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런거에요 고전에 있었던 19세기의 오페라 작품들 그건 소재가 지금과 괴리감이 있다 당연하죠 200년 전에 나온 작품들이니까 최소 110년 전에 나온 작품들이니까 토스카라는 작품 최근에 가장 이 작품은 소개해져서 보라고 해도 내가 욕먹지 않겠다 라고 생각했던 작품 1900년대 프리미어예요 1900년대 작품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작품입니다 그 작품들과 이제 만들어진지 50년도 최다지하는 작품들 그걸 동일선상에 놓고 동일한 관점으로 비교하기는 조금 힘들겠죠 그래서 계속 새로운 관점들이 필요한 겁니다 뮤지컬은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맘마미아 아바의 노래를 사용하고 있죠 몰랑루즈 역시 다양한 음악들을 모아서 엘틴 존의 UR송을 중점으로 음악을 엮어갑니다 그날들 한국 뮤지컬 2013년도 작품 김광석의 음악들을 엮어가지고 하나의 스토리로 가져가요 주쿠박스 뮤지컬이에요 이건 왜 등장하느냐 이런 아이디어가 이제서야 등장했느냐 그동안 쌓여왔던 음악들 그 음악이 줬던 영향력들이 축적된 거예요 이런 주쿠박스 뮤지컬은 1920년대에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었겠죠 아직 대중문화가 이런 솔로 노래들로 쌓여놓은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니까 1980년대에 락 음악이 한참 융성했을 때 락 음악만 모아서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했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락 오페라예요 그러면 주쿠박스 뮤지컬 지금 방탄소년단 음악만 갖고 주쿠박스 뮤지컬 만들 수 있나요 아직 부족하죠 내용이 근데 조금 더 지나고 그들이 은퇴하고 그들의 삶이 정말 레거시 하나의 유산이 될 때쯤 나오겠죠 이거는 음악이 전반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헤어스프레이 1998년도 영화입니다 2002년도에 뮤지컬로 개봉을 해요 영화가 뮤지컬로 연극이 영화로 영화가 뮤지컬로 이제는 어떤 공연 형태를 대중들이 즐기고 있는가 그 차이점이 보이는 거죠 2012년 레민제라블 이 레민제라블 영화는 모든 노래를 연기를 하면서 부른 최초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뮤지컬 작품도 연기는 따로 찍고 스튜디오에서 가수들이 다시 녹음을 하거나 배우들이 녹음을 해서 사운드를 입혔다면 레민제라블은 카메라 액션 들어가면서 붙어 연기하면서 불렀던 노래를 그대로 썼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뮤지컬계의 하나의 큰 획을 그은 작품이죠 뮤지컬 영화에 라라랜드 원형 있나요? 라라랜드 뮤지컬 이 이전의 스테이지에 있었던 없어요 최초의 뮤지컬 영화로 오리지널로 만들어진 독립작이 엄청나게 성공했던 타이타닉과 14개 부분 후보 역다 최다 후보 후보 기록을 타이 기록으로 갖고 있는 영화입니다 뮤지컬 영화는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그 작품성 면에서 흥행 면에서 완성도 면에서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연장이라는 곳은 크기도 공연장에 넣을 수 있는 이런 장비들도 어쨌든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물리적인 한계가 있죠 그 물리적인 한계가 뭘 통해서 늘어나고 있느냐 이 뮤지컬 영화들을 통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뮤지컬은 철저하게 공연예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겨있는 영상으로 이 뮤지컬을 완벽하게 내가 흡수하기는 그래도 조금 힘들지만 늘 라이브 공연을 볼 수 없고 티켓값도 약간 부담해지죠 그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 부에 한번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뮤지컬들을 소화해 보시려면 이미 영화화 되어있는 뮤지컬 필름을 따라가 보시면 훨씬 더 쉽게 도달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뒤로 있는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른 것과 붙여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보면 오페라의 흐름에서부터 뮤지컬로의 전환 그 사이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19세기 대중들의 프로레테리한 엔터테인먼트들이 어떠한 형태였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 시대의 영화와 스토리 등에 나타나는가 그 뒤로 뮤지컬은 30년에서 50년 60년 70년 80년에서 뉴밀레니엄 그 다음에 2000년도에서 현재까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랑 호흡하고 있는가 여기 2000년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오타 고쳐드릴게요 이렇게 뮤지컬을 이해해 보시면 훨씬 더 뮤지컬과 오페라를 둘로 나누지 않고 둘 다 대중음악이에요 대중들이 즐겼다면 대중음악입니다 어려운 교양곡도 그 당시에 대중들이 즐겼다면 대중음악인 거예요 꼭 대중음악이 짧고 보컬이 있어야 되고 악기 연주가 있어야 되고 이런 규정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즐겼던 대중음악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발전해 왔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를 한번 보실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